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서울지역자치구청장 선거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 25개 구청장 중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24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던 그 판세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서울 권력지역은 국민의힘 구청장이 17곳을 탈환했고 민주는 4곳에 수승하는 데 거쳤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서초에 단 한 군데 한 군데만 구청장을 건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밀어주자 안정론 국정안정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 드러났고 특히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인천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돌아섰다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여러가지 악재가 겹친 것도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각 구청장 후보 간의 원팀 전략에다가 정권 안정론까지 더해지면서 탈환에 성공했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구청장을 다수 공천하면서 일꾼론이 필요하다고 나서었지만 국민의힘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새벽 2일 새벽 5시까지 6.1 지방선거 개표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서울시대 구청장 선거 25곳 가운데 17곳에서 당선을 확정되었거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8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텃파신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를 대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땐 강남 송파를 뺏겼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3곳 모두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 확정이 된 곳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강남 송파 현직 구청장을 공천했지만 막판까지 지지율 10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강남 3구 외에 한강벨트인 마포, 용산, 광진, 강동, 강서, 영등포 그리고 동작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마포, 광진, 영등포 후보 역시 현직 구청장이지만 득표율은 2위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서구의 경우 송영길 민주당 시장 후보와 이재명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제시한 김포공항 이전 공약 이슈가 뜨거웠뜸 것입니다. 민주당이 대형 개발 공약을 내고도 유권자의 표심을 얻지 못했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청장이 당선된 겁니다. 진보승량이 특파시로 불리는 강서구에서 조국의 저교수로 불렸던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김태우 후보는 그동안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걸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지냈는데 특히 문정부 민정수사실에서 일어났던 비의혹을 폭로해서 주목을 받았던 입문입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상대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희미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태우 당선인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공익재보위 특위위원장으로 합류를 했고 그는 강서구와는 특별한 용어는 없지만 정부 요직을 두루 지냈던 경험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장의 업무 노하우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야말로 지역의 숙원사업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무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어디로 가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진보 텃밭에 조차도 진보 텃밭에 조차도 이렇게 권력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서울의 구청장 후보가 거의 대부분 다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3구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서울시내 구청 14곳에서 이재명 후보를 따돌은 데 이어서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한 곳이 3곳이 더 늘어난 17곳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졌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민주당이 주장한 정권 견제론 보다는 국민의힘의 국정안정론에 힘이 더 실린 것이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이나 한미정상회담 등 역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오세훈 후보가 전통적으로 당 지지율 취약직을 고루다니면서 표밭을 부지런히 갈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일 직전에 나온 국민의힘의 내부 판세 분석에서는 20곳의 승리가 점쳐질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두브로 민주당이 압승했던 지난번 지방선거가 뒤집혀서 국민의힘이 압승으로 뒤바뀐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나마 민주당의 일꾼론이 절반 정도 통하면서 8건 정도를 수송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역 부청장 후보 14명 가운데 성동과 중랑, 성북, 노원, 엄평, 검천, 관악구 후보의 경우에 득표 유래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25개 굴을 모두 차지했던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선전했지만 이후에 치러진 3변의 지방선거 2010년과 2014년 그리고 2018년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을 보던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서울시 의원 선거 결과에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에는 민주당이 서울시 의회 전체 110석 가운데 102석 92.7%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오시장의 시정운영에도 아주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거의 압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구청장에서도 25개 가운데 17개에서 이겼고 그리고 서울시 의회에서도 과반 이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서 이제 서울시 운영에서도 오세훈 회장이 탄력을 받게 됐고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압승했었고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오해에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 줄 수 있어서 국정운영의 탄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국회의원 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압수고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듭에 따라서 이제 국정운영, 전국운영의 동력도 국민의힘이 갖게 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개혁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의 이른바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탄력을 또 동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힘이 실리게 되면서 국민의힘이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전국을 이끌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의 적폐 또 이재명 인천개양을 당선자가 지난 시절에 만들어 놓았던 여러 의역에 대한 수사의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서 사정당국, 검찰과 경찰의 움직임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